2반이 겨울방학 특강반 맞지 7일 남았어 이벤트 7일 남았어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건 잘 듣고 가야 된다 안 듣고 가야 된다 잘 듣고 가야 된다 그래도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는 완전 새로운 분들은 별로 없을 거야 2 3년씩은 전부 다 하는 친구들 아니야 이승한 친구들 지훈이 또 왔어 얼마 됐지 2년 윤희 졸업했어 한창 재밌을 때야 그때가 또 저쪽 분홍색과 후드티 몇 년 3년 그렇지 아 근데 연어야 다시 왔어 박수 한번 줘 다시 하면 돼 또 그쪽 양털 자 몇 년 14년 몇살부터 시작했는데요 숭살 그럼 서른 34년 양털 형한테 박수 한번 줘 인생의 절반 넘게를 메이플이랑 함께 있다 군대로 치면 중산 자 집중의 박수를 아 이벤트 시작이 며칠이야 달력이 적어 나 12월 언제 17일 이건 외워놓으면 돼 12월 17일 목요일 이벤트가 시작한다 이번에 메이플 월드랑 그란디스 월드가 합쳐지면서 생긴 성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뭘까 맞춰보는 사람한테 포도 스티커 한 개 메오캐슬이다 이거야 자 몰입이 되잖아 메오캐슬 선생님 근데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뭘 하면 되지 버닝 월드에서 테라 버닝 캐릭터를 키우라 이 말이야 엄두가 안 나 메이플 어려워 사냥하면 되는 사냥 기본이야 메이플은 뭐로 하는 거다 메이플은 엉덩이로 하는 거다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메이플도 잘해 왜 엉덩이로 하는 거니까 선생님 알겠어요 우직하게 사냥만 하면 레벨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템이랑 자본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얘들아 우리가 그냥 레벨업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지 버닝 월드에서 200까지 꽉꽉 채워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부터 빵빵 쏟아지는 이벤트들이 있다 220까지 특별한 아이템들을 내가 챙겨준다 이거야 보여 200 넘어서부터 갑자기 빵빵 오른다 빵빵 자 210레벨 때 뭘 준다 놀라지마 210대는 유니크 버닝 반지를 줘 근데 이거는 에피타이저야 220레벨 때 주는 아이템 또 따로 있어 17성 유니크 앱솔레스 무기를 준다 나무를 뚫고 여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17성 유니크 앱솔레스 무기를 준다고 그럼 뭐야 찬양하고 200까지 꽉꽉 채워 그 다음부터가 진짜 맛있는 거야 너네 뭐 떡볶이 부대찌 이런 거 하면 마지막 국물 긁어먹는 게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뭐냐면 220까지 육성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만으로 주는 거지 이게 너네 템 자본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 본질 그 행복 행미란 말의 의미를 알아 너희가 내 캐릭터가 이렇게 하나씩 레벨 올라가고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껴야지 했어 내가 35만 원 안 해도 행복한데 하면 더 행복한데 내 맘에나 나가라 너 호영아 너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그리느라 팔 아픈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자 봐봐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네오 스톤 네오 잼 네오 코어 어려워 할 필요 없어 하나씩 짚어줄 테니까 필요한 게 뭔지 너네가 짚고 판단을 하면 돼 첫 번째 네오 스톤 빠밤 해야지 너희들이 자 네오 스톤 빠밤 네오 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뉴비나 연어들한테 전부 다 필요한 거야 제일 그냥 베이스 제일 기본적인 거 근데 이걸 어떻게 얻냐 사냥을 하면 돼 내 레벨이랑 비슷한 몬스터를 잡으면은 스톤을 하나씩 주는데 일일 300개씩 받을 수 있어 근데 주간 미션을 달성하면은 일주일에 800개까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너네 기억해 놓고 이거 또 어떻게 써요 굉장히 맥을 찌르는 질문이다 가슴이 정말 웅장해진다 네오 스톤 샵에 가서 중간중간 필요한 걸 사도 되는데 조금씩 모아서 경코잼이나 카르마 스타포스 17성 강화권이나 카르마 유장 100% 같은 걸 사도 되는데 자 뭐다 레전더리 어빌리티를 전부 다 세팅할 수 있는 레전더리 서클까지도 구매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박스 한번 줘라 박스 한번 줘 기술에 나왔던 이벤트링 같은 것들도 있고 200레벨 넘고 나서 필요한 뭐다 아케인 심볼이랑 코잼 같은 것도 사도 좋은 거지 가성비를 노리는 신규 유수들 귀가 막 이만해지는 소리가 들리지 그냥 기본은 사냥이니까 사냥부터 챙기자 이거지 사냥하는 동안 이것도 얻어지는 거잖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지 1타 쌍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렇지 펀치킹 얘기야 왜 안 나오다 했어 나는 입안에서 펀치킹 얘기를 또 추가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나 굉장히 실망해서 수업을 적고 그냥 도망갈라 했었거든 너가 날 붙잡았다 펀치킹 얘기야 왜 안 나오나 했어 이번에 네오 크리스탈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펀치킹이 돌아왔는데 네오 스톤 300개를 모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포인트를 줘 근데 그 포인트로 뭐를 바꿀 수 있어? 성장의 비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태성비까지는 알 거야 태성비까지 아는데 자 이거는 이거는 안 되겠다 적어야겠다 손 좀 잡고 잡고 적을게 보여? 야 눈이 부시다 눈이 부셔 이렇게 밝은 노란색을 처음 본다 내가 자 240 넘고 249레벨까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극한 성장의 비약이란 거야 극성비 원래 240까지 밖에 안 됐잖아 근데 극성비는 249레벨까지 온전한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번 이벤트 프로젝트 김혜자 선생님이 같이 참여를 하셨나? 어떻게 이렇게 혜자 구성이 돼버렸지? 박사 한번 주자! 이거는 박사 한번 줘야 돼 정말로 그리고 코인샵에 등급이라는 게 또 있는데 원래 코인샵에서 등급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썼어야 됐잖아 근데 이제는 자동으로 누적 코인량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업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플 같은 거 쓸 때도 많이 쓰고 이러면은 저절로 등급이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적용이 됐다라는 거야 그 배달앱 같은 거 할 때도 나는 배달앱에서 내 그 등급이 CEO거든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된다는 건데 매소샵도 있지 근데 뭐 그게 너 매소가 그렇게 많아? 큰 거 있어? 큰 거 한 이렇게 돼? 그 돈이 어떻게 너 서버가 어떻게 되세요? 큰 손을 제가 몰라봐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봐봐 두 번째는 네오잼 빠밤 네오잼 같은 거는 그냥 미니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 누구한테 필요하냐 이제 헤네시스 가서 이제 점심시간이다 하고서 이제 전부 다 와가지고 이제 라이딩 안 했는데 죽대 하나씩 들고 다니고 포니 들고 다니고 어 마스타레벨 같은 거 다 모으고 좀 꾸미기에 치장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보면 피디 이거 좀 사진 좀 넣어주세요 네오잼샵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네오캐슬 의상 세트 그다음에 오로라 데미지 스킨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런 걸 줘 이런 걸 준단 말이야 우리 다 마음이랑 다 그렇잖아 그 내 캐릭터 로얄 스타일 사서 하나씩 맞춰주고 마라벨 같은 거 하나 껴서 맞춰주고 그 메이플 유저들의 마음 아니야? 아니 사냥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겠지 그럴 거면 너네 그냥 추추 아일랜드 갖고 경류지대에서 몬스터를 때려잡아라 그 몬스터만 때려잡고 하다 보면 몬스터처럼 되는 거야 너네가 지금 나도 헤네시스 가서 장로스타인이랑 친구 먹고 다 그렇게 했었어 아니 피디님 그 제 캐릭터 이거 이미지 좀 넣어주세요 아니 이거 왜 이미지 좀 넣어주세요 아니 너 아까 하던 얘기 마지막 해봐 내 모양이 처음에 왜 그 모양인데 그게 말이 뭔데 너는 무슨 모양인데 이 자식아 너희들이 헤네시스 택시 돈 내고 다니던 시절을 아니? 슬림프유 운을 가다가 골렘에 죽고 그런 경험이 있어? 어? 너희들도 제대로 얻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이번 이벤트 한번 끝까지 너네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은 솔직히 이제 유니온 8차원 찍은 애들이나 이제 9만렛 넘은 애들 그런 분들한테 적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네오코어란 뭐냐면 주 400개가 주어지는 건데 주간 보스를 격파하면은 얻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스웹큐브 같은 거 말고 에디큐브 그 다음에 뭐 영안불 검안불 풋백공 놀공원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어 고정파 뛰는 애들도 특히 잘 들어야지 이번에 이거 딱 다 영끌모 해가지고 한 번에 확 전국 수재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오코어를 모으다 보면은 네오포스 레벨이 높아져 기간제 능력치인데 공마 경험치 뭐 보공 박무 이런 것도 자동으로 오른단 말이야 포스전이나 육성 같은 거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지 제작진들이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 아마 내부에서도 치고받고 많이 싸웠을 거야 아 이렇게까지 드릴 순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레벨업에 어려워 봤자 뭔 소용입니까 안 됩니다 마마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몇 분 죽었을 거야 얘들아 핵심내용 위주로 한번 훑어봤는데 어 쌤이 막 정신없이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나도 이제 좀 흥분하게 되는 거야 이벤트 내용 보면은 솔직히 이제 메이플 하는 사람 중에 이곳 듣고서 흥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니까 요지는 이거야 내가 설명해 준 걸 잘 기억해서 이벤트 준비 잘해서 이번 이벤트 때 한 번 한미천 두두기 챙기자는 거지 왜냐면은 너네 지난번 테라버닝 이벤트 참여 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한 친구들 많잖아 건마 때도 그렇고 그때 놓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자 그런 얘기지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매하자고 응? 메이플 파이팅! 다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왜? 다같이 해 메이플 파이팅! 왜 안 해? 매우 이벤트 완전 정복 일타강사 문쌤 공고 assassins 너무 어려웠어 연해지고 저희는 메이플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